M-X PRO2의 AF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AF 모드에서는 정점 영역 광각등이 있으며 정적에서는 77, 273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영역 광각에서는 77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정점에서 AF S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중간에 누르게 되면 포커스 영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휠을 돌려서 크기를 도정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AF 모드에서 광각 추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AF 모드는 AF C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Bats C는 베이스 박수 Gottes 나는 선고 선고 대체! 선수 최적장 선수 최적장 number 9 two D 장 bun is on the table 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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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리! 나지리 나지리 한글자막 by 한효정